이 플랫스 갈락시아 파 레슨 멘티라 오케이 레츠 고! 레츠 고! 레츠 고!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부터 공주에 온 절대 반지가 있습니다 오우! 오늘 라스트 데이에요 아! 축하합니다! 아! 축하합니다! 어? 매년에 모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당연하지 호나 지금 가자 그래 코레아로 노을 있으니까 야 진짜 무슨 영화다 진짜요 오! 해가 재밌다 일출 일출 왼쪽에 봐요 우와! 이거 뭐 이거 영화인데 이거? 어? 오우!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붙이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태양을 예약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잃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기사님들 좀 쉬어야 돼가지고요 순호 형 무해 고치가 됐어요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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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깨본 거야? 한참 잡고 있는 거야. 우와 저기 봐라 여기. 그냥 다 자연이야. 우와 여기 봐. 경치 해수지네. 다리 멋있다 이거.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다리는 바투나야가 다리인데 바투나야가. 쿠바의 7대 불가사이 건축 중 하나예요. 이제요? 그렇겠다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. 쿠바 건축 기술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죠 쿠바 내에서. 갑자기 왜 깨웠나 했더니 여기는 와야 되는 곳이었어. 어디 가세요? 네? 어디 가세요? 차로. 어디 가요 우리 음료수 사줘 빨리 그럼. 저 저기 파인애플 저 뭐 음료수예요? 피나콜라다라고. 들어봤는데. 사줘요.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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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사줘. 여기 코코넛 이거 따서 먹으면 돼요? 코코넛이 바로 손에 잡혀요. 피나콜라다 사줘요. 그만 가실까요? 어디 가요? 왜 그러냐고. 휴게소라는 데가 원래 간식을 먹는 거지. 잘 사는 사람 깨워가지고 피나콜라다도 안 줄 거면서. 사 드릴게요. 코코넛. 컴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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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유 데미 컴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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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맛있다. 정말 이런 맛 처음이야. 와. 형님. 네. 그라시아스. 그라시아스 마이구. 와. 부끄러워. 와 형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아니 이거. 이거 완전 역대급이야. 역대급이야 진짜. 어. 너무 맛있다. 피나콜라다. 이거 어떻게 프랜차이즈 못하나? 治고 가사. 잠시eedu. gods. 오히려 더 achievements New York hinaus까지 맞다는 brain. цевís 순форм에 오십시오. 어째하단 몸에 가사. 처음에 물어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